야채를 지목해서 하시면 됩니다. 다리를 봐야 될 것 같아. 누가 탄탄한 것 같아. 아 다리. 다리는 장인어른이 제일 탄탄하신 것 같아. 제일 탄탄하신 것 같아. 자 그럼 한번 가위바위보부터 시작해보죠. 가위바위보. 자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우리 이제 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누구를 보여요? 어떤 거를 지목해? 레프 사이드. 사인이 나왔습니다. 장인어른의 사인. 레프트 사이드를 집중 공격하시라고. 왜 남성아님은 지목하셨어? 내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남탄들이 그건 논으로 따야 돼요. 논으로 따야 돼요. 자 준비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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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다 질았네. 뭐야. 아 시름이 아니라. 시름이 아니라. 시비치에서 넘어지셨어요. 비틀거렸어. 어머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어머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아니 한 판에 가서 그렇게 넘어지는 거면 거의 지극해.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준비하시고. 벌써 다리에 힘 풀렸었어. 자. 자. 준비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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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. 어. 정성아. 홍경부지 하지마. 알겠습니다. 준비하시고. 그러면. 어떻게. 잠깐만요. 어머님. 사이가. 피부가 원래 하얀거죠? 아 나 너무 지금 핏기가 없어가지고 원래 하얀거죠? 원래 하얀데 병원 안에만 있습니다 괜찮으신거죠? 네 원래 하얀거죠 자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어이구 뭐야? 어이구 뭐야? 어이구 뭐야? 어이구 뭐야? 이게 뭐야? 비디오 파츠리에요? 비디오 파츠리에요? 비디오 파츠리에요? 자 정확하게 제가 비디오 판독을 하겠습니다 어이구 뭐야? 어이구 뭐야? 이게 뭐야? 비디오 파츠리에요? 비디오 파츠리에요? 야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어이구 뭐야? 어떻게 봐? 장모님 기분 좋으시죠? 예 뭐 친구보단 낫죠 어떤 분 지목해주세요 예 변서방이 힘이 좀 약할 것 같아요 좀 자 그럼 변서방님 나와주세요 변서방님 준비 오오 오오 빙빙해 오 빙빙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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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오오 제가 다리가 조금 더 길어서 이겼어요 와 잘하시네 쎄게 넘어지셨어요 쎄게 넘어지셨어 쎄게 넘어지셨어 옥복대 안태도 걔하니까 내가 그렇게 시기하지 말라고 하하하하 뭐라고 하세요? 아니 옥대 안 받아도 되니까 쎄게 하지 마 아아아 아아아 야 야 참몽님의 옥복대를 위한 한판승장 야 하이팅 네 남수방 하이팅 남수방 하이팅 남수방 하이팅 저거 봐 저거 다리 들어오는 거 봐 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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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야 대단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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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 여기까지 쓰러지셨는데 어?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하하하하 의외로 남수방님 잘하시네 아니 지금 잠 봐요 네? 숨겨진 근육이 조금방이 컴퓨풍 그 한국의 Stephen 경ре 경악 어 일어나세요. 준비되셨죠? 자, 시! 다리 힘들고 안 하죠.